민정 님이 알려주신 고구려 짬뽕 빨리 나왔어 나왔다 저 앞잡시 하나만 개 technical 네 제가 직접 합니다 맛있겠지? 찹쌀밥 찹쌀밥 엄청 매울 것 같아 맛있다. 맛있다. 와 진짜 진하다. 거기 만복국수보다, 만복짬뽕보다 더 진해. 소리 대박이야? 다행이다. 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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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면은 매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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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맛있겠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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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일부터 3일 쉬어요 어우 짱짱 안녕 아 뜨거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미주는 whom für 눈体 소리가 작다고? 소리가 작아요? 자기야,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. 밥을 마를 수밖에 없어. 밥을, 밥을 말자. 야, 미쳤다, 미쳤어. 진짜 맛있다. 나 진짜 맛있어. 침통을 stun 쌀한 거. 이거 찾았어요. 빵